저 진짜 풀뱅했어요 오늘 풀뱅했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켰어요 진짜 풀뱅했습니다 여러분 뿅 예쁘죠 오늘은 이제 곧 바로 꺼야 돼요 곧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켰어요 끝까지 다 잘랐습니다 오늘 스케줄 하러 가요 그래서 스케줄 있는 날 자른다고 한 게 바로 오늘이었답니다 고마워 오늘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켠 거예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 저는 아직 1분 반 밖에 안 됐는데 이거 굳이 보여주겠다고 잘 어울려요? 다행이다 잘 어울리면 됐어요 몇 분 할 수 있냐고요? 이제 곧 진짜 다 도착해서 도착을 한 건가? 도착을 이제 진짜 해가지고요 샵이랑 너무 가까웠어요 오늘 옷도 너무 예쁘죠 옷에 비하인드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올려줄게요 오늘 스케줄도 힘낼게요 화이팅! 신호가 없어요 신호 두 번 더 라고 가르쳐 있는데 이제 주차만 하면 끝입니다 안전벨트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벨트 맺습니다 오늘 머리도 진짜 귀여운데 까치머리 같아 오늘 머리도 진짜 귀여운데 오늘 머리도 진짜 귀여운데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 사진 많이 찍어줄게 오늘 난 도착했죠 뺏뺏